안녕하세요 속뿌리짬뽕 알뜰세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개의 신제품이 쏟아지는 전자제품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기 위한 마케팅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성공하는 제품들도 많지만 실패하는 제품들도 많습니다. 이번엔 개발 잘 해놓고 여러가지로 실패한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번째는 X키보드입니다. 2004년 LG 상사에서 K101 키보드를 출시하며 X터치라는 신기술을 내세웠습니다.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키감과 키모양을 제공하여 소음이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용해본 사람들은 키감도 좋고 윗부분뿐만 아니라 아랫부분도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편하며 손의 모양을 본따 만든 디자인도 굉장히 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홍보문구였는데요. X터치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모든 홍보문구에 X를 넣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X같은 생각, X같은 디자인, X같은 기술, X같은 인체공학적 설계, X같은 색상, X의 강인함, X같은 새로운 다리, X같은 섬세함, X같은 디자인, X의 기술, LG상사 등 X로 떡질을 하면서 다른 의미로 나중에 바이럴이 되는데요. 이유로 나온 또 다른 LG 키보드 광고는 멀티미디어 키 기능에 물음표를 넣으며 또 다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LG의 X사랑은 유서가 깊기로 유명한데, 2000년대 초반 X캔버스가 대박이나며 X를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X노트 노트북부터 XP온 데스크탑, X스틱 메모리, Xe 외장하드 같은 PC 제품에도 X를 꼭 붙였고, X스크린이나 X캠 같은 스마트폰에도 X를 붙였으며, 심지어는 아예 X맨과 협업하여 마케팅하기도 하였고, 이후로도 보급형 스마트폰에는 X를 지속적으로 붙여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소진이도 X를 가지고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이패드입니다. 지금도 아이패드는 나름 잘 팔리고 있는데요. 처음 출시됐을 때 저게 뭐야 했던 사람들도 내 돈 주고 사긴 뭔가 아깝지만 어디서 당첨되면 잘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으로 잘 포지셔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의 아이패드가 출시되기 거의 10년 전에 LG에서 아이패드를 개발했었는데요. 실제로 해외 출품 모델명이 디지털 아이패드였습니다. LG에서 2년동안 20억원의 개발 비용을 들여 리눅스 운영체제로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블루투스와 무선 맨이 탑재되어 무선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이메일 주고받기나 비디오 시청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세빛 2001에도 출품돼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시판은 하지 않았고 결국 LG에서는 10년이 지난 후에서야 옵티머스패드라는 이름으로 첫 디지털 패드를 출시합니다. LG 아이패드 출품 당시 애플에서는 아이팟을 출시하여 이제서야 휴대용 단말기에 걸음마를 떼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때 더 뚝심있게 LG에서 아이패드를 밀고 나갔으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세번째는 V10입니다. 물론 예전에 피처폰에서는 초콜릿폰 등 대박 상품들이 많았던 LG였는데요. 스마트폰에 들어와서도 초창기에는 삼성이나 애플과 빅이기도 했었습니다. 옵티머스로 시작하여 G시리즈와 V시리즈를 거쳐 현재는 벨벳이 나와있는데요. 최적화 같은 제품의 품질도 품질이지만 마케팅에서 꽤나 삽질을 많이 했었습니다. V10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여러가지 장점들을 꽁꽁 숨기기로 유명했는데요. AKG에서 커스텀까지 한 쿼드비트를 주면서 이런 방법도 없었고 V10 써보면 꽤나 튼튼한데 미 국방부의 MIL-STD-810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 1.2미터의 높이에서 콘크리트로 25번 이상 떨어뜨려도 멀쩡해해야 받는 인증인데 전혀 홍보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이 스폭만 믿고 함부로 폰을 다룰까봐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던 베이지 색상의 측면 테두리는 20K에 금을 입혔지만 극저 금색이라고만 홍보하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V10은 갤럭시 S6에 밀리고 LG에 엄청난 적자를 안기고 퇴장합니다. 그 외에도 LG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마케팅을 많이 했었는데요. V20에 와서는 듣다 보다 그 이상의 포스터가 참 듣보스러웠고 얼마 전에 폭망한 이벤트로 다루었던 G2의 출시 이벤트도 굉장했으며 Z플렉스의 광고는 혐오스러워서 지금은 볼 수도 없으며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또 다른 사례를 들자면 LG의 그램은 14인치를 발표하며 무게는 그대로 980g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963g이었고 LG의 20만원대 모니터에 들어간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기능은 원래 100만원 넘는 고가의 모니터에서나 지원하는 기능이지만 그 어디에서도 홍보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LG전자 바둑 꿈나무 출신의 이세돌이 알파고와 한판 붙을 때 이세돌의 셔츠에는 손목에 G5가 새겨져 있었고 LG 스마트워치를 차고 나왔지만 아무도 몰랐고 LG 톰플러스를 하면 맥북 에어가 쏟아진다고 하여 놓고 알고보니 맥스봉, 책, 나이키 에어를 주는 것이었으며 LG 베스트샵은 내맘 LG라는 희대의 드립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LG는 선행도 참 많이 하는데요 매년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위하여 집안 무료 개고수 등에 지원을 하고 지뢰의 부상 군 장병에겐 5억원의 통큰 지원을 하기도 하였으며 매년 LG의 인상으로 의인들에게 표창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에도 힘을 써서 시각장애인 전용 휴대폰을 개발하여 기증하는 등 굉장히 많은 선행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참 좋은 제품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가장 속상한 건 개발사일텐데요 좋은 제품들이 더 잘 팔리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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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